파티 파티야, 파티 파티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다른 데 못 갑니다 네? 다른 데 못 가요? 저 뭐 인정 못합니다 BTS 맛집 먹고 나면 다른 데 못 갑니다 맛있다 하자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aby, I'm not even here I'm a hallucination 이 형 진짜 웃긴 게 이 형 눈을 못 맞죠 옛날에 우리 DNA 할 때도 내가 이 형 눈 계속 보고 있거든요 형, 형, 형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형, 형 그거 있죠? 약간 이런 데 보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, 형 작은 시에서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슈가야 팔짱을 껴가지고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슈가야 되게 애매한 모습을 보고 운동작품에 딱 한 이쯤 보고 있는 게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이 형은 BTS AR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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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지 신장 이거 이제 해줘야 돼 뭐야 뭐야 The way JK avoids Namjoon at award shows so that he won't have to give a speech I ca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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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my name Shows on get up in the move could have me let's rock'n'roll King Kong kick to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'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ablele brown Ding dong工 me on my phone knowyer gama b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't hit a base 굿나잇 굿나잇 이 목소리를 이 목소리가 아 잠시만 야유회 비하인드 괜찮나요? 야유회래 아 하늘 진짜 이쁘다 세 명당 따른다 붙었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두번에 천주야? 천주야 왜이렇게 기냐고! 아이 천주야.. 알았어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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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